카톡 안녕하세요. 애틀랜타TV에서 자동차 이야기 카톡 박토열이라고 합니다. 제가 누군지 궁금해 하실 분들을 위해서 잠깐 제 소개를 하자면 조지아즈 애틀랜타에서 스마트정비라는 영어로 스마트카엘스라는 정비소를 대표로서 20여 년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배터리 문제로 시도인 걸리지 않을 때 대처 방법을 첫 번째 주제를 하에서 동영상을 저번째 시작을 하게 됐는데 벌써 한 달 이상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카톡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떤 주제로 여러분들께 또 여러분들을 만나야 되나 고민을 해보다가 브레이크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증상이나 거기에 따른 또 해결 방법을 말씀해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가 떨림, 떨림, 바로 브레이크 떨림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운행 중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핸들이나 차체가 떨리는 증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이런 상황을 겪고 수리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처음 들어보는 얘기다, 그런 증상을 겪어보지도 않았고 그런 걸 고쳐보시지 않은 분들은 처음 들어보는 얘기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문제는 우리 자동차 정비를 하는 사람들은 많이 겪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액셀레이터 페달을 밟으면 차가 가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차가 선다. 이건 아시겠죠? 그러면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어떻게 서느냐? 이건 모르셨죠? 브레이크를 밟을 때 차가 어떻게 서는지, 움직이는 차를 어떻게 정지시키는지 거기에 관해서 제가 지금부터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여러분이 발로 밟는 브레이크 페달입니다. 우리가 이 발로 밟는 그 힘을 적은 힘으로도 눌려지는 큰 힘을 얻기 위해서 시소의 원리, 지렛대의 원리라고 하죠? 우리가 밟는 힘의 몇 배의 힘으로 눌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동그랗게 보이는 것이 파워 부스터라는 건데요. 한국말로는 진공 부스터, 배력 부스터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파워 부스터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파워를 증폭시켜준다. 부스터해준다. 여기서 밟는, 눌려지는 힘을 받으면 이 진공 부스터에서 이 진공 부스터가 어디에 연결되었냐면 엔진에 연결되어 있어요. 엔진에서 흡입하는 베큐에 흡입하는 공기를 이용해서 여기를 진공 상태로 만들면서 힘을 더, 파워를 업시켜주는 거예요. 몇 배의 힘을 또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그래서 파워 부스터를 거치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메스터 실린더라는 거예요. 이 메스터 실린더에는 브레이크 플루잇 그러니까 오일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 그 유압을 만들어주는 그 브레이크 플루잇이 담겨져 있어요. 그 브레이크 플루잇, 그 유압을 이용해서 작은 단면적에 유압을 밀면 큰 단면적에 더 큰 힘을 작용시켜주게 하는 그런 파스칼의 원리입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메스터 실린더가 또 유압을 이용해서 또 힘을 또 증폭시켜줍니다. 그 증폭시켜준 힘을 각자의 네 바퀴로 브레이크 호스나 파이프를 통해서 힘을 전달해 줍니다. 이 브레이크 앞에 이 부분은 디스크 브레이크고 여기는 드론 브레이크라고 하는데 먼저 이 드론 브레이크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요즘은 추세가 주로 다 앞뒤 다 디스크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그 전 디자인들의 차들이 아직도 많이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드론 브레이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드론 브레이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넘어갈 텐데요. 여기 타이어 안쪽에 보시면 동그란 이거 보이시죠? 이것이 드론이에요. 이 드론이 브레이크 슈즈와 슈즈를 덮고 있어요. 이 타이어가 돌아간다는 것은 이 드론이 회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회전하는 드론을 여기에 있는 윌 실린더라고 합니다. 그 윌 실린더가 유압을 받았죠. 유압을 받고 윌 실린더에 있는 푸쉬라드가 여기에 있는 슈즈를 밀어주는 거예요. 양쪽으로 훅 밀어주는 거예요. 브레이크 밟으면. 그러면 여기 바깥으로 돌아가던 드론을 이 슈즈가 확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돌아가던 드론이 마찰력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 원리가 드론 브레이크인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드론 브레이크 시스템 그 시스템에 서비스를 한다. 드론 브레이크 여기 보이는 이 슈즈가 일정 기간 사용을 하게 되면 달아 없어지게 되는 거죠. 달아 없어져서 얇아지면 우리는 드론 브레이크 서비스를 해야 된다. 이 드론이 휘어있으면 슈즈를 잡을 때 떨리겠죠. 드론 브레이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브레이크 떨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 브레이크로 넘어갈게요. 디스크 브레이크로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렸죠. 요즘은 주로 거의 승용차 특히 승용차들 웬만한 라이트럭들은 다 앞뒤 다 디스크를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여기 타이어 보이고 타이어 안쪽에 보이는 거 있죠. 동그란 거 이것을 디스크라고 합니다. 주로 로러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한국말로 로터 이 회전하는 로러를 좀 확대해서 본 그림이 이것인데 이 로러가 회전할 때 여기 캘리퍼 안쪽에 있는 브레이크 패드 브레이크 패드가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돌아가는 판을 그 패드가 꽉 잡아주는 거예요. 끼익 하면서 마찰력으로 여기 있는 캘리퍼 이 캘리퍼가 여기 보시면 메서 실린더부터 내려온 그 유압을 받아서 캘리퍼에 있는 피스톤이 그 어마어마한 힘으로 패드를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 로러를 엄청나게 큰 힘으로 꽉 잡아주는 거죠. 우리가 패드를 간다. 앞에 브레이크 시스템을 한다. 디스크 브레이크 시스템을 서비스한다. 그것이 무슨 의미냐. 패드를 새것으로 갈고 로러를 깎고 이 캘리퍼 피스톤에 문제가 없는지 이 슬라이딩 핀이 부드럽게 잘 왔다 갔다 하는지 그 점검을 하고 이 청소가 필요하면 싹 청소를 해서 새 그리스 실리콘 그리스라고 아주 고열에도 녹지 않고 굳지 않고 그런 그리스를 씁니다. 루브리케이션 기름칠을 해주는 거죠. 그런 서비스를 프롬브레이크 서비스 오리 디스크 브레이크 시스템을 서비스한다. 프롬브레이크 서비스를 한다. 디스크 브레이크 시스템을 서비스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디스크 브레이크에서 차가 떨릴 수 있는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회전하는 판이 사용자의 부주의에 의해서 아니면 부주의가 없었어도 브레이크 시스템 자체의 그런 어떤 시스템 상은 원리에 의해서 휘 수가 있어요. 휘거나 아니면 뭐 패드와 디스크 사이에 이물질이 끼는 거죠. 흙 알갱이라든지 모래 알갱이라든지 데미지를 줄 수 있어요. 그런 현상이 되면은 이 디스크와 패드가 마찰될 때 떨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이 자동차를 운행할 때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더라도 굉장히 뜨거운 열로 마찰력으로 세운다고 그랬죠? 그 마찰을 할 때 얼마나 큰 열이 발생하겠어요? 그 쇳덩어리를 돌아간 쇳덩어리를 커다란 힘으로 잡으니까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브레이크를 밟지 않을 때는 또 자연적으로 식겠죠? 뜨거졌다 식었다 뜨거졌다 식었다를 반복하면서도 변형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변형을 또 촉진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막 열심히 달리고 브레이크도 많이 밟고 그래서 확 달궈져 있는 상태에서 세차장으로 바로 들어가서 그 부분에 갑자기 일괄적으로 물에 확 담그는 것도 아니고 호스 같은 걸 물을 한 분 근데만 확 뿌린다든지 그러면 그 부분만 뭐라고 그럴까? 열처리가 된다고 해야 되나? 담금질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과정에서 로러를 변형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무릉덩이 같은 데나 빗길에 물이 고여 있는 데를 갑자기 훅 지나가면서 그 로러가 훅 식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 예를 들자면 그런 경우라든지 그런 외부적인 요건에 의해서 이 디스크가 휠 수가 있는 거예요. 디스크를 잡을 때 달달달달달 떠는 거죠. 아주 미세한 휨이에요. 눈으로는 볼 수도 없는 그런 휨이지만 그런 떨림을 발생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